하나님의 권능 앞에 설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그는 던졌습니다 욕이 던졌던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세 친구들을 통해서 그 답을 던져주기도 하고 또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에게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물론 사실 욕이 세 친구의 그 대답에 또 엘리후의 대답에 만족하였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에 온전히 이해되지 못하고 또 자신의 마음에 그 대답은 채워지지 않았기에 사실 그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는 안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친구들과 또 엘리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변론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가 가졌던 하나님의 권능은 크고 정의로운데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이 질문 어떻게 보면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한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질 수 있잖아요 나는 정말로 착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악이 더욱 더 번성하고 악이 더욱 더 축복받는 인생을 사는 걸까 하나님 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거룩하게 나와 엎드려 예배드리고 모든 것들을 잘 지켜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라고 던져지는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은 크고 정의로운데 왜 이 땅에는 악이 존재하나요? 라는 이 질문들을 우리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분의 권능 앞에 서게 될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설 때 첫 번째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요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아멘 엘리후가 요베에게 던지는 그 대답 그 조언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이것을 듣고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아라 좀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요 믿음을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막 분주하고 요란하게 움직여서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가만히 서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경청하는 그 들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한 방법으로 무엇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그때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분주해지지 않습니까? 아 왜 내게 이런 일이 낫지? 여기저기 찔러보기도 하고 막 분주해집니다 그 일의 한 복판에서 내가 평정심을 찾는 거 내 마음이 중심을 바로 잡는 게 쉽지 않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서서 들을 때 엘리훈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압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에 귀기울이는 것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들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들을 얻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결국에 믿는 이에게 있어서 들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들음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모든 것, 그 믿음의 시작은 바로 들음입니다 결국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만히 서서 듣고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닫는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아느냐라고 15절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는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유배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가 아니? 너가 하나님이 하는 것들을 네가 이해하고 다 안다라고 생각하니? 라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질문을 던지며 물어보는 것이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이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엇인가 하면 뭐뭐 같이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니?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던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닫는데 여기에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누가 하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 16절에 나온 대로 그대는 겹겹히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는가? 너가 그것을 아니? 17절에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는 아는가? 너는 아니? 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는 것을 네가 알고 있니? 너는 하나님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라는 이 두 질문들을 통해서 욕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에 대한 주체성을 세워주시면서 결국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믿음을 세우는 것 그것은 바로 가만히 서서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닫는 것 그 모든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포커스 맞춰서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 안에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우리들의 인생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채워져야 하는 그러한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세우는 모습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고난과 환란이 다가오는 그러한 삶의 한 복판에서도 어떡해요 나의 믿음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 바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오묘한 그 진리 그 일하심을 깨달아 아는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설 때 우리는 주의 가르침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아멘 엘리후가 요베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 말을 누구에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드리는 청원하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인간이 아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적인 지식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설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가르침의 가장 기초 가장 근본되는 근원은 하나님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요 사람이 아무리 무언가를 배우려고 노력하며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그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진리되는 하나님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0편 119편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많은 119편 안에 구절 가운데 가르치 소설을 하는 단어가 9번이 나옵니다 주님께 그 10편 119편의 저자가 부탁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바로 주님, 주님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러한 청원들이 계속 나와요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 구절을 자세히 묵상해 보니까 제가 다섯 가지를 짚을 수가 있었는데 네 가지를 짚을 수 있었는데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 소서 주의 명철과 지식을 또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 소서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 소서 또는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 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의 윤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분의 윤법을 내게 가르치 소서라고 구하는 것 또 주님의 길을 또 명철과 지식을 주님의 공의를 가르쳐 달라라고 간구하는 10편의 저자 그 저자의 마음 가운데는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만이 나를 구원할 나를 인도할 그러한 나침판이 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권능을 대할 때는요 바로 이러한 겸손의 모습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내가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아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발걸음들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때 주의 가르침을 날마다 구할 수 있는 주님의 가르침 앞에 나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설 때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하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하라 오늘 말씀 22절 말씀인데요 북쪽에서는 황금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아멘 23절에도 보면요 정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24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하라라는 그 말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경외란 무엇입니까? 경외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공경, 공경심 그리고 공경심에 더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섞여져 있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 받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깃들어져 있는 게 바로 경외함입니다 이 경외함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깃들어져 있어야 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단순히 내가 믿어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끝나서는 안 되죠 온전한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플러스 이 경외하심이 깃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죠 그냥 내가 믿어 여기서 멈춰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그분 믿어라고 그냥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경외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경외함을 가장 잘 나타낸 성경 속의 이야기가 저는 출애굽기에 나와있는 히브리 산파의 이야기라 생각이 되었어요 히브리의 산파 그들의 이야기 속에 출애굽기 1장에 나와있는 그 이야기 속에 그들이 가졌던 마음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구방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요 왕의 명령도 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왕이 말하였던 것들을 거역하면 반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역죄의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인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었던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게 그 히브리 산파가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켰을 때 그들이 얻게 되는 복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 21절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죠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울려 퍼지는 왕의 말 권세자들의 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거다 노력하였더니요 어떻게요? 엄청난 그 축복 자자손손 그 집안이 흥하게 되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이 경외함의 마음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되죠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 수도 없이 쏟아지는 예배 그 예배 속에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성수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요? 그냥 매주 반복되어지는 사이클대로 오늘도 예배하러 가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두려운 마음 공경하고 두려움으로 서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떻게요? 우리는 이 히브리 산파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살펴보면요 계속해서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 있는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고요 그분을 전능자라고 표현하면서 도대체 그 전능자 앞에서 그 권능자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 질문들을 던지게 만듭니다 23절에 읽은 대로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고 말하죠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20절 말씀과 21절도 보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 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과연 내가 그분 앞에서 그 전능하신 그 위험자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그 위대하심 그분의 그 위험 앞에 그분의 그 권능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내가 얼마나 그를 바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러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연약한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창조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사람들은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의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맞다 내가 좋아 자화자찬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시하신다 하나님의 생각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10편 34편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부족함 없이 그분이 채우시는 은혜가 따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10편 36편 1절에도 이렇게 설명하죠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되 악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삶에서 만약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죄가 일어난다 저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내가 목사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졌을 뿐이지 제 삶은 아마 여러분들보다 더 초라하게 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지는 내 안에 죄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어디서부터 온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뭐 내 기질이 원래 이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변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면요 내 안에 쓴뿌리 그리고 내 안에 죄의 모든 근원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연약해서 잘 안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설 때 그분의 그 존귀하심과 전능자의 그 두려운 위험 앞에 설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지를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고난 중에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아 정말 힘들다 힘들다 물론 그렇게 탄식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우리는 바로 이곳의 모든 주체가 여우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그분 앞에 가만히 서서 듣고 그분의 오묘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바로 주님의 가르침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경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드의 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사랑과 그러한 소망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기 원하시잖아요 두려움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고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는 어떠한 것들을 주님 앞에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크고 정의로운데 왜 이 땅에 악이 가득하냐라고 주님께 소리쳐 보지만 하나님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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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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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